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데요.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책합동설명회가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있었습니다. 이번 설명회에는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지방청,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임직원 약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는데요. 합동설명회에는 중소기업청과 경기도 및 산하기관 기업지원시책 설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.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다양하고 유익한 지원시책의 내용을 들으며 각종 지원사업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또 정부 R&D 지원금 성공 전략을 듣는 시간이 있었으며 설명회장 밖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중소기업의 성공을 적극 도왔습니다. 중소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지원사업, 보증지원 등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돼 참여한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작년 한 해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얻어냈으며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양주시. 중소기업들이 지원 시책을 정확하게 알고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길 희망해봅니다. ㅜㅜ